자 여러분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 시간에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의 수립 승인, 확정, 공고, 열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172페이지 2번, 173페이지 3번, 4번은 문제를 속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는데 광역도시의 설명, 옳은 이렇게 되어있죠. 1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는 신부같이 아닌가 틀렸죠. 지방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 그래서 지방이 틀렸고 이 도사는 지방에 있는 대장이니까 도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네이네. 국토교통부장 중앙점을 구상하였으니까 중앙도시네이네. 2번, 도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광역도시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으로 승리받지 않고 광역도시교통부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사가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에서 바로 수립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는 얘기가 국토교통부장에서 승리받지 않는다는 것.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장 빼고 나머지 장관들, 17명 장관이죠. 그네들은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고.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리받는다. 틀렸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리받는 게 아니고 도사님한테 승리받죠. 시, 도사가 공동으로서 발대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리받지만 시장, 군수에서 발대는 도지사에게 승리받는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광역계획권은 인자판 돌리상후 특방, 시군, 관화구역 단위로 지정하야며 그 관화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그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함해서 지정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는 구 단위로, 광역시 있는 군 단위로, 읍 또는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이다.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사 또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는 힘을 거친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 시도사는 또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미리 수립할 때하고 변경할 때의 절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수리하려면 절차가 같습니다.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이 들은 후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권을 수립할 수는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권을 수립하려면 도사에게 수립한다. 맞죠.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권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천을 해야 한다. 수립하고 변경할 때의 공천은 필수이니까. 맞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것. 1번,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장은 도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지정했던 그 범위를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돌상어 특광, 특특, 시그너,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보조한 광역선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시 광역계획권인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 수립은 국토교통부장이다. 그렇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리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권자죠. 4번, 광역계획권이 돌상어 시도광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도지사. 그래서 시도사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사라고 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시도사, 도사를 말하는데 이 자들 중 도사만 지정할 수 있고 이네들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번, 광역계획권이 돌상어 시도에 관할을 지었다. 아까 돌상어 시도에 관할을 지었다. 그러면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어낸 것이지 시도사가 지은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장한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식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천을 열어서 주민과 관계정부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죠? 반드시 들어야 되고 공천에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식을 보았는데 어때요? 이 내용을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가지고 아까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식에 대해서 문제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의 제3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은 도시군기본계획인데 이 도시군기본계획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도시군기본계획 문제를 풀기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도시군기본계획 하면 의의를 먼저 새겨두셔야 돼요. 의의를 뜻이 뭐냐?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의의를 바로 도시하고 군잖아요. 이때 도시는 다섯 가지 구역에서 만나면 도시기본계라 해요. 다섯 가지를 아셔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식, 특별자식도, 시 여기에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기본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만들었다. 군 쪽에서 만들면 군기본계라 하죠. 이때 이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대예요. 광역시는 광역당으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죄,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 특강, 특특, 시군호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확계획이죠. 정확계획이고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되는가? 바로 도시, 군, 관리계, 관리계 수립으로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니까 이 도시, 군, 기본계라는 게 이 관리계보다 상위 계획이죠.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침되며 그 지침을 수정해서 바로 이 정책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이 나은 것이 도시, 군, 관리계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각각 개별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지어가지고 미래 청사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는 종합계획이에요. 자, 이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권자냐? 수립권자로 먼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수립권자는 각각의 도시의 장들이 수립권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이 또 군수가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네들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시장 6명, 수립권자는 6명이다 이거. 6명 뿐이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역시에 되어 있는 군수는 아니다. 팔도에 되어 있는 군수다 이거. 그래서 수립권자 6명을 꼭 새겨 두시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둔 것이 중요합니다. 이 6명 중 여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4명은 자기 관악위에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4명은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승인을 받지 않아요. 수립하던 변경하던 똑같이 4명은 스스로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팔도 내에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수립을 했다면 이 시장하고 군수가 수립했다면 이네들은 도우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수립하던 변경하던 똑같이 도우사님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이 팔도 되어있는 시와 군의 경우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외조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어떤 시와 군은 이 기본기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가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 관악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그 광역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와 군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립권장의 특강특특시장수 자기 관악을 이유로 해서 도시군기봉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의 큰 상태라면 인접한 특강특특시군 후 관악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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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쪽 장과 미리 협의는 꼭 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이 도시군기봉기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적으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안이 시한다는 것. 이 도시군기봉기획은 정책계획 쓰니까 바로 지역역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상사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도시군기봉기를 수립하게 될 때 그쪽에 이미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과왕역 도시가 수립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게 더 상위기니까 이 도시군기봉기획은 상위기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만약 상위기획과 서로 다르게 이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상위기획을 우선화해 적용한다는 것. 과왕역 도시 이런 것들이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새겨 두셔야 되겠고요. 이 도시군기봉기획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 도시군기봉기획 수립 절차상 바로 기초소설을 하게 될 때 그 도시군기봉기획은 도시군관리기획 수립의 지침서가 됩니다. 지침을 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침을 잘 내려줘서 여러 가지 개발할 것 정할 때 정배할 것 정할 때 보호장할 것 정할 때 도시군괄으로 결정해서 정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도시군기봉기를 수박이한 준빙지차 이루어지는 기초소설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는 들어가지 않지만 토지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소설을 해야 하고요. 이런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재취약성 분석도 오늘 도시군기봉기를 위반하고자 한다고 할 때 이미 소급에서 5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이때 바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5년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5년과 안에서 도시군기봉기획은 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투에서 정보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도시군기봉기획 수박할 때도 반드시 고흥철에서 주민과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을 드려야 한다는 것 고흥철에서 수립하고 변경할 때 똑같이 개최됩니다.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와 똑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수립 절차상 기초사 끝나고 고흥철에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을 드려야 돼요. 타당의 의견 제시했던 것을 반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강특득시장수는 특강특득시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서가 그 도시군기봉기획을 확정하고자 드는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 지방도시는 시민을 꼭 거쳐서 확정 후 스스로 공고 열람을 삼십시상 시킨다는 것 시장군서부터 도시군기봉기의 승인신을 받았던 도의사도 승인을 해주기 앞서서 바로 협심해서 승인해 주거든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시민을 쳐서 승인을 도의사가 한 다음에 다시 승인시였던 시장군서에게 송부해지면 시장군서가 받아서 공부했다. 계제에서 공부하고 삼십시상 일반이 열람할수록 제공한다는 것 이런 도시군기봉기획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서니까 일반 국민안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관계행정기관만 대인해 주고 구속할 뿐 그래서 비고속적 행정위기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대생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훌륭하다 하겠고 그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175페이지 1번을 보시면 도시군기봉객 설명 틀린 글이기도 있죠.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호 관악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봉기를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립하려면 미리 그쪽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도시군기봉기 2번이로부터 원인의 터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터지적성평가를 하지 않고 생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년을 꼭 해야 하시고 맞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봉기를 수립하려면 미리 시 또는 군의의 의견이 된다. 맞습니다. 이때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 의회에서는 30명의 의견을 제시하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봉기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면 도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는 심의하셔야 한다. 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봉기를 수박은 변경하든 이때는 자기가 어떤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 기초수사하고 공천에서 주민과 관계장부 의견 듣고 시 또는 군의의 의견 듣고 그 계획서 들고 도시사명한테 승의하면 도시사받아서 바로 도산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 심의 걸쳐서 승인 후 다시 시장군사에 송부하면 시장군사가 받아서 공부했다가 공부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봉기를 수박은 변경하든 협의열차 심의열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누가 협의 심의 거친다고요? 도의사가 바로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송부해서 시장군사가 받아서 공부하고 열람한다. 이렇게 5번 맞죠. 시장군수라는 자는 몇 년마다 자기 관악에 있는 도시군기봉기에 대한 타당사항 재검토정비하든가 5년마다 그거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볼까요? 국토개법상 도시군기봉기 수립 및 정비다. 조문의 일부다. 요즘 추세가요. 조문 그대로 복사해서 가로높이를 많이 출제합니다.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첫 번째 도시군기봉기 위반위로부터 몇 년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5년이죠.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악구역 그 도시군기봉기에 대하여 그 타당사항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한다. 5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답은 5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제4절 도시군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